광주 소방 뉴스 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건으로 1명이 부상을 입고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08건의 구조 현장에서 56명을 구조하고 758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난주 봄날씨 같은 고온건조한 날씨 속 임야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1일 남구 봉선동에서는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소나무 13그루 등이 불에 타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보다 앞선 11일 광산구 동산동에서는 농작물 소각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임금 곤초 등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씨는 비탈면을 타고 올라가 식재된 나무 3그루 등을 태우고 14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본격적인 용농초를 맞아 논밭두렁에서 잡풀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지는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주 크고자군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1호 전 광산구 소안동에서는 앞서가던 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껴 소방대원들이 유압장비를 이용해 공간을 확보한 뒤 구조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서구 금호동에서는 시내버스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두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현장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화물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13일 새벽 북구 도암동에서는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 후 화물차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차량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뒤 차량에 갇혀있던 운전자 정시를 구조했습니다. 11일 새벽 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고 27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서동이 벌어졌고 거주자 A씨는 안면부와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는 A씨가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들면서 발생했습니다. 광주서방안전본부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구급대원까지 도움이 되는 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때 현재 위치와 상태 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를 위해 미리 등록된 주소와 전화번호, 병력 등 대상자 정보가 출동 구급대원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서비스입니다. 119 안심콜을 이용하면 적절한 현장 조치와 빠른 병원 이송이 가능하며 등록된 보호자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특히 한 번만 등록을 해두면 전국 어디서나 119에 신고하면 대상자의 정보가 119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119 안심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이 가능하며 고령자의 경우 가정이나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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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받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